네, 어느 때보다도 환한 모습이시죠? 네, 무대에서 가운데 쪽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다 언니의 비장의 우기를 이제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너무 기쁘고요. 진짜 언니가 참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만서도 굉장히 여려요. 정말 언니랑 딱 잘 어울리는 남편분을 만나신 것 같고 이제 행복한 날만 있겠죠? 언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해. 네, 저도 눈씩 우리 뜨거워지는 세 분의 우정입니다. 네,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취재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흐뭇하실 것 같은데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취재 기자님들께 좀..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